비빌드 상점 카드팩 비빌드 상점 카드팩 사주고 카맨 한 장만 나와라 제발 자 이거 이것만 해도 소나벨 잡는 속도가 달라질텐데 운명인가? 카맨인가? 제발 카맨? 뭐야 이거 뒤지게 강해졌다 됐다 와 앙구 30각 했다 추피작 진짜 거의 끝났다 선생님들 이거 30분 카드 떠상까지만 보고 그리고 일리아크나 하러 갈게요 골드는 일단 100만골 정도는 살거고 지금 재료가 진짜 낭낭하게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 지금 이정도 재료면 적다고 생각 안하거든 지금 참명돌 거짐 8천개 명판은 지금 320만원인데 참명돌 부족하다고? 90원 되버렸네 강화가 잘 되면 되겠죠? 그냥 한 200개만 있어도 25강 가는 사람은 가던데 그렇지 저걸로 가 그냥 어차피 될 사람은 수바 200개로도 가 난 될 사람이겠지? 되겠냐고 아 스토리는 되게 괜찮은 편임 그냥 스토리 좋아하는 사람들 한정 어차피 스토리 싫어하는 사람들은 토하겠지 전 되게 재밌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번에 스토리 풀리는 거 보면 이 다음에 스토리를 어떻게 풀지 모르겠지만 카멘 때는 안 풀고 그 전에 먼저 더 풀 것 같거든 이제 스토리 진도가 사부작 사부작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확 나갈 것 같은 볼다이크 퍼키를 노리냐고요? 항상 말씀드리지만 퍼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망령에서 그냥 개그로 막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 악물고 합니다 대신 이빨이 먼저 깨질 뿐이지 던전보다 볼다이크는 아마 상하탑은 기상으로 먼저 가고 카멘 때부터는 슬래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카멘 전에 기상이 만렙이 된다 그러면 기상으로 갈 수도? 자 수행님들 아브레슈드 하드가 10분 오십시오 아브레슈드래 일리아칸 자 일리아칸 돌고 장비 나오면 강화 시작입니다 몇 강까지 달리냐고요? 일단 있는 재료 다 터빈다 가장 아름다운 그림 재료가 남아서 갖다 팔고 연금술 골드까지 데뷔 그게 가장 아름다운데 너무 큰 꿈이겠죠? 야 이거 진짜 장기 보면 다 맞나? 아 수바 안구비 또 끝났다 야 기분 좋으니까 안구비 끼고 가야겠다 왜? 아 맞다 여기 세구비씨 추스댐이지? 아 맞다 가자 미션 강투 이상 10만원? 누가 미션 걸었네? 감사합니다 호봤습니다 강투 이상 10만원이면 무조건이지 잔열로 가겠습니다 나는 1렘 2렘보다 3렘이 딜러키라 더 편하더라 저거 패치했나보네 내부 인원 지금 미니맥 보면 랜턴이랑 같이 돌아다니네 왜 이렇게 어색하냐 근데 야 시딩 바드가 너무 잘한다 야물딱 졌지 아이고 스틱인 미션금 10만원 잘 가져갑니다 감사합니다 시작됐다 제발 쉽게 가자 자 축제 시작이죠? 만주 좀 가져올게요 두근두근 어디 볼다이크 강화 자리가 좀 괜찮나 한번 볼까요? 자 축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늡니다 드릴 말씀이 늡니다 일리약한 학원판 제 캐릭 2개 보낼 수 있냐고요? 둘 다 오세요 고맙습니다 야 근데 이제 나한테 후원하려고 본인 배까지 가르면 안 돼 그냥 놔둬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180만이면 아니 지금 숨결은 좀 아니지 않나? 지금부터 숨결 집어넣어야 되나? 팽 좀 봐주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축제 진행만 할게요 풀숨이 싸다고? 그렇지 나쁘지 않습니다 장기 30% 내가 저렇게 하위 단계에서 사기 쳐봐서 아는 데 위에서 좋지 장기 34% 나쁘지 않아 나 빼네 나 빼네 50만 안 넘기네 슬슬 쫄리는데? 지금부터 잘 가야 되는데? 와 63% 자 지금부터 찐입니다 와 이거 장기 1포씩 찬다 저 새끼 숨결 채팅 드럽게 안닙네 뭐 말해봐 뭐 은총 가오 축복이야 뭐야 1,2,7,7 2,3,4,4,5,6 오 못한다 다들 진정 24,25가 직장 장기 30% 아 나쁘지 않아 몇 표였지?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? 느낌 온다 자 지금부터 X됐다 한 번 누르는데 장기 1포도 안 찬다 다 잘 붙여놓고 엄살 부리지 말라고요? 수바 이게 밀들 거라고 생각해보세요 한 번 누르는데 가슴이 찢어져 지금 이거 얼마야 지금 한 번 누르는데 민가슴 아니라고요? 그러긴 해 형 저번에 스카우터에 있던 명파주머니 그거 빼오죠 아 맞다 먹었구나 지쏭 넌 이거 끝나고 벤이야? 야 명파 무슨 24강 30% 25강 10% 예상합니다 전기 2편 왔다 할만하다 가서 부작했나 뭔가 북음 하나 듣고 싶은데 좋네 빠른 북은요 없나? 뭐?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자기 많이 쳤으니 이제 달게 받아야지 형 제발 장기백 제발 장기백 제발 장기백 제발 야 뭐야 명파 주머니 아이고 일곱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명파가 수바 이게 한 번 누르는데 2만씩 빨리 거둬 슬슬 어지럽다 와 이걸 다 쓰네 근데 다 쓰는 게 맞긴 한데 남길 생각을 해 미쳤네 아니 남기면 좋잖아 아직 방어구 3피스 가 더 해야 된다고 25퍼 28퍼 29퍼 30퍼 31퍼 남았다 이게 낫네 이다님 만수무강하십쇼 대충 정파강이 4줄 살짝 위였지 누르는 골드 120만에 재료값이 한 300? 한 300? 다행이다 수바 빨리 끊어서 평균값 560만 골드라고요? 아니 왜 누가 강화 안 됐대 아 잘 됐어 아 잘 됐어 아 잘 됐어 아니 수바 이거 뭐야 애틀 포기차 신속 300을 300만 골드에 올렸대 왜 이랬을까 아 이거 집 살려고 올린 게 아니라 오래 살려고 올린 거지 근데 이게 판매자 닉네임이 나와도 사람들이 이 가격에 그대로 올릴 수가 있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 한번 가야 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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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리나스 죽여! 굿! 제발 한번 가자 진짜 날개는 어떻게 안 되는 건가? 진짜